성의 없이 온다. 그 저기 순탄언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순탄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드러나는구나. 그것말은 진리였네. 요것이 물뚝불뚝 안하니까 못하구만. 여실이 드러나요. 이걸 잔잔한 이쁘게 해야 쓴디. 절대 이쁘지 않구만. 다시 할거에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시작.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기다리고.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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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그렇게 해야 돼.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시작.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렇지 잘했어. 거기에 잘했어. 여기서 포인트야.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이걸 잘 알아줘야 돼. 거기에 다 있어. 못 먹고. 진짜 그 속에 다 있어야 돼. 얼마나 그게 진짜. 그 사람 하녀.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포인트를 줘야 돼. 못 먹고. 근데 그게 참 심플해. 심플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다 넣어야지. 저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돼. 감정을 실어야 돼. 거기에 그런 데야. 시작. 전일에는 못 먹고 못 먹고 못 먹고. 그렇지 울어 울어. 못 먹고 못 입고. 아주 심플한 속에다가 감정을 넣는 거야. 못 먹고 못 입고. 공주리던 건. 공주리던 건 일을 생각 그러면. 시작. 공주리던 건 일을 생각면. 공주리던 건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릴렉스하게 하지 말고 굶주리던 언니를 생 생 생 생 생이 아니야 생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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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하지마 생 생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촌스럽게 하지마 생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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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생가아 거면 생가아 거면 잔잔언니 가면서 자자마다 감정을 넣는 그것이야 이게 더 테크닉 이거 굉장히 무서운 데야 요거 그냥 막 멋들어지게 막 휘두르는 데가 아뇨 감정을 누르면서 굶주리던 언니 굶주리던 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 시작 굶주리던 언니를 생각하면 그렇지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 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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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인삼도 경이 없느냐 은금 포화가 없나 그늘이 들을 보삭을 통하시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무시에다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무시에다 탕청아무를 포로스룽하게 놓아 탕청아무를 포로스룽하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놀리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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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컷 흐리고 나오더니 이런 곡은 잘 없어요 대개 감정이 격하면 막 퍼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개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잔잔하게 누르면서 가고 이런 거는 아마 흥보가 뭔가 뭔가 다 합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멋있는 데냐면 기악을 연주하는 대가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들 제일 여기를 선호해서 이 곡을 자기들끼리 부르고 그랬어요 연주하는 대가들이 여기가 그런데요 알고나야 돼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음악적인 거 아니에요 음악은 역설에 있지 뭐든지 단전에 있고 역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데를 억누르면서 텀텀하게 가는 것이 기가 막 그게 절창인 거예요 그것이 작품성인 거예요 그러지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진짜 그런 천박한 그거 감정방 있는대로 폭로하고 물론 좋죠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방법이죠 그게 테크닉이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런 데를 절창이라고 해요 절대 음악이랑 음악 예술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이거 무서운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니 허접하니 그렇게 부를 소리가 아니어요 이거 잘 없어 이런 가락 없어요 수근가 춘향가 심천가 다 보시오 이런 심플하면서 이런 멋내는 데가 있는지 없지 거의 글릭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엄청나게 감정이 많이 복잡한 감정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담채화처럼 아주 저기 마르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공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처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속에 따라서요 그 속에 따라서요 그 속에 따라서요 그 속에 따라서요 그 속에 따라서요